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컨텐츠는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던 월간 견적입니다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제가 한 달 쉬었거든요 한 달 쉬는 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3070, 3080도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젠도 나올 거기 때문에 젠3, 베르메르 그걸 다 포함시켜서 예측 견적까지 짜뒀습니다 이걸 하느라 뒤로 좀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진짜 자막을 생략할 테니까 대신 발음에 약간 더 신경을 쓸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40만 원대 견적부터 차례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 3, 40만 원대 견적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인텔 쪽에 사무용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코어죠 2코어고 내장 그래프 성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용을 해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MD 쪽으로 짰습니다 저저번 달만 해도 이 3,200G가 품절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번에 멀티팩으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2만 원이 채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3,200G 놓고 짜시거나 아니면 제가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4, 3, 50G로 짜주세요 둘이 차이가 뭐예요 하실 수가 있는데 4, 3, 50G가 약간 더 빠릿하고 하이퍼스레딩 뭐 정확히 말하면 SMT 기능이죠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더 창을 많이 띄워 쓴다든지 좀 멀티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2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기본 쿨러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CNPX 4X 정도 사주시면 돼요 14,000짜리 쿨러예요 90mm 보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만약에 3,200을 선택했다면 CPU를 EX-A320 GAMING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UNAR 2번을 선택하신 분은 A520 M-A PRO를 쓰시면 될 겁니다 둘 다 A 칩셋이라서 뭐 CPU 오버는 되지 않을 거고요 메모리 오버는 되거든요 확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 두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CPU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자 CPU 1번은 이 A320이고요 CPU 2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A520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4GB 2개를 넣었는데요 4GB 2개가 램오버가 참 잘 돼요 하고 쓰시면은 아시다이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라갑니다 어? 저는 8GB 하나 꽂아서 쓰고 나중에 그 8GB 하나 더 꽂아서 16GB를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은 조금 비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는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 듀얼 채널 그러니까 램을 짝수로 꽂았을 때랑 그리고 홀수로 꽂았을 때 성능 차이가 꽤나 크게 납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막 20-30% 가까이 차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4GB 2개를 쓰시거나 업그레이드 안 하고 어... 아니면은 아예 조금 돈을 더 써서 8GB 2개로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메모리 넘어가고 그래픽은 배가 내장 그래픽으로 적혀있었는데 음... 위에랑 밑에랑 사실 다른 거 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성능에 배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제가 블루 250GB를 넣어놨는데요 음... 여기에 왜 PN98 같은 거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저 CPU들이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M.2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나중에 저 꽂아놓고 뭐 그래픽 카드 꽂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음... 레인 부족해서 그... 한 번씩 저장장치 뭐 추가 USB를 달달할 때 이상 저성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타 방식으로 다 하세요 마음 편하게 어... 1번 2번이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 뭐... 웬디 블루랑 별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줘요 다만 이거 왜 2번이냐면 가격 자체가 웬디 블루가 좀 더 싸기 때문에 2번으로 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 구매할 시점에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싼지 확인하시고 둘 중에 하나 태그하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500W를 넣어놨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FSP 500 짜리 써도 돼요 가끔 뭐 잘 많거나 에코코 물어보신 분인데 걔네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분량율이 높거든요 조금 더 싸지만 확실히 품질이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최소가 저 정도로 쓰는 게 좋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300 미니를 넣어놨는데 그냥 저렴하고 깔끔한 케이스 그래서 넣어놨고요 혹시나 뭐 좀 더 이쁜 거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음 요번에 마이크로닉스 내놨는 그 우퍼 케이스 있죠 그거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좀 마감이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DLM21 케이스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짰을 때 요 사양의 어 능력치는 어느 정도냐 저사양 게임 롤이나 카트 같은 거는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임 돌릴 때도 약간 옵션 탭이 필요하고요 사무용으로 쓸 때 엑셀 한글 웹세핑 요런 가운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윈도우 7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내장 그래픽이 윈도우 7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꼭 써야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가볍게 가정용 뭐 애들 학습용 PC로 쓸 때는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아니면 사무실 있죠 그건데 두고 뭐 그 있잖아요 엑셀로 뭐 전편 맞추고 그러잖아 그럴 때 진짜 말 그대로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무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 기준 학계 금액은 353,000원 2번 기준 학계 금액은 436,000원이고 샵다나 가격 기준이고요 요건 공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서 사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 크게는 안 날 거에요 그리고 저희 공비 포함하면 대충 4sx$$$$$$$$$$$$$$$$$$$$$$$$$$$ …"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흠흠흠흠흠흠팀 죄송합니다 휴흠흠 근데 сосter loc 70에서 60만원 desarrollo 80에선 plan 현재 교재로 구내입 그리 연구 시tha document 30 freaking 연구 20 100 100F가 나왔습니다. 가성비의 인텔이에요. 대체 제품이 없어요. 저게 10만원밖에 안하는데 4코어 8스레드에요. 어느거랑 비슷하냐면 7700 있죠. 예전에 i7 7세대. 그거랑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거만한 가성비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가셔야 돼요. 어? 이거 왜 사무용이 안 넣었어요? 얘는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사무용에는 못 넣어요. 여튼 이 CPU 고정을 하시고 쿨러는 기본 쿨러 충분하니까 굳이 cmpx4x 안 사도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4코어짜리라서 h410a프로 써도 충분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상모스페 2, 하모스페 2, 4페이지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설픈 1플러스1 할당되어 있는 6페이지짜리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가 2번을 제가 넣어놨는데 웬만하면 1번 쓰세요. 2번을 왜 넣어놨냐면은 혹시나 나중에 10400이나 10700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2번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물론 2번이 방률편도 크고 전원보다 더 튼튼하고 랜도 좋고 사운드도 좋겠지만 이만큼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쉽거든요. 차라리 그래픽카드에 더 투자하기 낫겠죠. 이견적이면.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1번을 가라. 램 같은 경우에는 8개가 2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게이밍을 즐긴다 그러면 8개가 하나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8개가 2개를 넣었고요. i5급까지는 어차피 2666까지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3200메몰이나 2933메몰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EMTEC 지퍼스 1660 슈퍼 스톰엑스 듀얼을 골랐는데요. 어? 1650 어디가고 이걸 넣었어요? 할 수수가 있는데 1650은 아시다시피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70만원대 사기는 어려운데요. 60만원대 견적은 어떻게 짤 수 없나요? 그런 분들은 좀 아쉽지만 RX 5500 XT 4기가 버전 가시면 됩니다. 이게 1650 슈퍼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드라이버가 지금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쓰는데 아직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 어지간해서는 1번으로 가시고 1번 갈 예산이 없는 분들만 2번을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SSD는 뭐 3, 40만원대 똑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둘 중에 싼거 가시면 되고 어? 게이밍 용도면 이제 500기가로 늘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클래식 500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뭐 나중에 업계에 달 생각이 있다면 600이나 700 사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신 분은 SFSP로 가시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만이나 에코파워는 저는 좀 비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M60 케이스를 하는데요. 이놈이 3만원 정도에서 가장 뭐 품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간판 두께는 다 그나마의 급압인데 아무래도 펜 분량이 비교적 적은 편에다가 음... 마감도 물론 3만원짜리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겠지만 3만원짜리 치고는 그 중에서 조금 낮다 정도는 수준은 되니까요. 기본 펜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 케이스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거 총평가는 가성비 킹의 어... 7700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10100F를 썼습니다.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배그 같은 것도 사실상 돌아는 갑니다. 어... 프레시디의 어지간한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옵션 타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음... 이걸로 뭐 게임이 어지간한 건 다 돌아가니까 진짜 예산이 빡빡할 때 그럴 때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사고 싶은... 아니 사야 되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게임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 견적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인텔 견적인데요. 80만원부터 110만원대까지 견적 플러스 180만원 견적입니다. 어? 그러면 저는 어설프게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오는 견적 가이드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요 견적으로 갑시다. 자 중간에 뻥 띄어요. 음... 음... 인텔 10400F를 쓰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10400F랑 뭐 만 얼마 밖에 차이 안나긴 하는데 어차피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유무는 의미가 없거든요. 성능은 똑같습니다. 혹은 10700F로 쓰면 되는데 10700F는 요 세번째 견적할 때 가는 겁니다. 똑같이 일... 일 적었는데 세번째 견적할 때 자 일단은 10400쪽부터 보죠. 80만원, 110만원대 10400같은 경우에는 인텔 기본 쿨러로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쿨러 추가로 안 놔도 돼요. 다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아이디 쿨링의 224XT 베이직모델 쓰시거나 아니면 서버넷 트리니티 쓰시면 진짜 저소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다소 증가하겠죠. 3만원이나 4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라임 A를 넣어놨는데 B460M-A 요. 요 놈 같은 경우 B460에서 가장 저렴하고 박렬판이 있는 메인보드에요. 어? H410 쓰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써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거 뭐 아시다시피 기본 쿨러 써야 전원부에 바람이 가잖아요. H410은 근데 B460M-A 저거 쓰면은 아무래도 전원부도 더 튼실하고 방열판도 달렸기 때문에 타워형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원부에 착하면 뭐다? 기대 수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더 투자해서 저는 B460M-A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 가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안 나요. 3만원 정도 더 투자하면 되거든요. H460는 좀 쓸만한 거 쓰려고 그러면 8만원 9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진짜 예상 빡빡하면 H419 M-A 가도 뭘 안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DDR 4 8기가 2개 똑같이 넣었습니다. 게임 하려면 이 정도 가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굳이 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게임이 16기가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지금 레범버를 위해서 온리 삼성램이라 적어놨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 3번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B460보든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 스터맥스 듀얼을 썼어요. 이거는 80만원 견적 쪽에 넘어갈 때 이걸 씁니다. 음 혹시나 1660 슈퍼 중에 그나마 좀 저소음이고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거 쓰고 싶으시면 1660 슈퍼 게이밍 5C 기가바이트 거 사용하시면 되고 수입사가 두 군데예요. PC 디렉터랑 JCL인데 PCD가 그나마 AS를 잘해줍니다. 저걸로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SSD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둘 중에 싼 거 사라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14,000도 전력 소비량이 크지 않고 거기다 1660 슈퍼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500W로 충분합니다. 차후 업그레이드 예정 있을 때만 6,700 올려주시고요. 아시다이피 파워는 마딕이나 FSP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자 케이스 하트는 아이구즈 해치식스를 넣어놨는데 얘는 MATX 보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3번 견적 가고 이 케이스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케이스가 3만원짜리 중반인데 그냥 해치식스보다 해치식스 미니가 품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만져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큰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케이스로 가면 괜찮을 거예요. 쿨링도 충분하고 아담하기 때문에 둘 때 장소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요. 이 80만원대 견적의 평가는 이제 진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스팀에서 좀 고사양이라고 불리는 게임도 중업 정도로 타협하면 프레시디에서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 400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60이나 2060 슈퍼 같은 것도 커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3060 꽂고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가면 차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당장 사용할 때도 어지간한 게임 옵션 조금만 타협하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PC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잘 돌아가고요. 그러면 나는 한 100정도 쓰고 싶은데 한 110만원 100만원 사이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물어보실 때는 똑같아요. 만 400F 가시고 거기에 이제 보드는 박교포 보드로 좀 올려줄게요. 2, 3만원 더 붙긴 하는데 이거 붙일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2.5기가 렌 쓰고 튼튼한 전원부에 큰 박렬판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대수명값이 올라갈 거고요. 사운드도 괜찮고요. 여기에 메모리는 똑같이 삼성 8기가 두 개 넣으시고 아시다시피 비보드는 렘오버가 안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2060으로 변경이 되는데 2060 대부분 제품이 고주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특히 이제 2060 플렉스 제품이 고주파음이 좀 심한 편에 속해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돈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갤럭시 화이트 D EX로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태계를 하세요. 성능은 어차피 거의 차이가 없어요. 1660 슈퍼대비 얘네는 한 20% 가까이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에버로 1순위를 해드릴게요. 이제 PN981A랑 40만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AS 빵빵한 정부사항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하고 나는 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은 PN981A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진짜 빡빡하신 분만 웬디 블루 그냥 사타 방식 500기가로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파워는 시소닉 브론즈 550 넣어놨어요. 이걸로 당연히 충분한데 음 뭐 나는 시소닉 브론즈 애매한데 하시는 분은 이걸 650으로 올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만익 클래시 2600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FSP 거 써도 됩니다. 가격은 어차피 다 만원씩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중에서 고르시면 좋겠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싼 S700을 넣었는데 이 에스프레스 케이스가 상단 펜하고 전면 펜이 조금 천천히 돌고 후면 펜이 빨리 도는 펜을 좀 다르게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소음이 그리 심하지 않고 분량이 안 이상 그리고 LED도 끌 수 있는 케이스고 쿨링 충분하고 커트로 보게도 이쁘기 때문에 6만원대에선 강력 추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넣고 견적을 짜면 약 10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비 포함만 110만원 정도 하겠죠. 이 견적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대그 오브워치 로아 등등 인기게임 아까도 똑같죠? 똑같은데 20%정도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 그러니까 상업으로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PC방 평균이 이 정도 사양밖에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PC방 가서 내가 즐겨놓은 PC랑 비슷하게 맞추고 싶다. 난 컴퓨터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가끔 엄청 높은 사양의 PC방도 있긴 한데 동네 PC방은 대부분 이거랑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0만원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좀 고성능 게이밍 PC 180만원 견적 인터넷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7,000 애프를 씁니다. CPU가기 두 배로 뛰었죠. 39만원 거의 40만원 돈 해요. 근데 저게 많이 내린 거예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는 어지간하면 2열 수준을 가는 거 권장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거를 게이밍 용도로 쓸 때는 사실 공략으로 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공략만 크게 비싼 건 써도. 근데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임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게임에 있는 거 편집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두세 개 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여름까지 생각하면 좀 중급 이상의 공략이나 아니면 2열 순행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쿨링은 좀 위급을 추천드립니다. 3번에 2열 순행이나 아니면 존스버 2000GT 같은 중급 이상의 공략 쿨러를 추천드리고 보드는 Z400 A 프로를 추천드려요. Z400 A 프로 이거 Z400 A 프로는 하급인데 전원보는 바퀴포랑 비슷해요. B460 근데 램오버가 돼요. 이 램오버가 되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얘네 기본 램클럭이 2933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한 3600 정도만 올려준다 쳐도 게임 프레임이 평균 5에서 7% 정도가 증가합니다. 똑같은 그래픽을 쓸 때. 그래서 웬만하면 1700F는 Z보드와 조합을 해주시고요.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싸고 전원보는 더 좋은 보드도 있어요. 아수스 프라임 Z490V인데요. 저거 제가 벌크라서 사실 잘 추천을 안 하는 편인데 벌크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은 똑같이 AS3년이니까 저 제품 사서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램오버는 Z490 A 프로보다 한 100 정도 덜 들어가요. 메모리 똑같이 삼성 메모리 8기가 2개 쓰시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는 3070을 쓰세요. 이 3070 같은 경우는 2080Ti급의 성능이에요. 2080Ti 옛날에 150만원 했었잖아요. 그 정도 성능을 70만원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안 있으면 아마 11월 중순쯤에 3060 차이가 나올 거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그냥 2070 Super와 2060 Super 정도의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3070 사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한 제품 중에서는 갤럭시 가장 밸런스가 좋았기 때문에 갤럭시 EX 제품은 우선 추천해드리고요. 2번은 뭐예요? 그냥 싼 맛에 쓰는 제품입니다. 요 놈은 다소 소음이 있어요. 온도도 딴헤드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낮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수준은 아니고 온도 조금 높아 잡혀도 부스트 클럭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니까 싼 맛에 여전히 똑같이 970 에보 제품을 추천하고요. 뭐 밑에 거 다 설명했으니까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로 내려와야 돼요. 파워는 뭐다? 골드급을 어찌 가면 써주면 좋겠다. 왜? 3070이 3080 대비 전력 소비량이 확 줄긴 했는데 그래도 200 얼마는 쓰거든요. CPU도 100 이상은 쓰고요. 거기다 오버클럭도 이제 램오버도 조금 할 거고 전력 제한 해제도 할 거고 이리저리 세팅해야 쓰겠다. 하시는 분은 보통 게이밍 시에 한 300에서 350W 정도는 전력 소비량을 꾸준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좀 여유로운 파워로 가게 되면 전기세계 아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GM7억은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6억은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7억은 골라놨어요.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700W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FSP700 쓰셔도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좀 비싼 걸 바뀌었죠. DLS 480을 바꿔놨는데 뭐 DLX21 써도 돼요. 그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480 같은 경우에는 상단 3열 2열 순행을 달더라도 보드나 메모리에 간섭이 없는 상당히 높은 케이스고요. 확장성도 좋아가지고 그래픽카드가 330이라도 수시가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제공하긴 하는데 지지대는 사실 호환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면 별 단점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두께도 충분히 두껍고 ICI-P 측면 도어 방식이고 그래서 이 제품 조합에서 쓰시면 꽤나 고사양 게이밍 PC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게이밍 PC가 나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역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CPU의 멀티 성능이 증가하고 당연하죠. 코어가 두 개 늘어났으니까 10400dB 클럭도 더 올라가고 또 게이밍 성능도 램오버 덕분에 충분히 증가를 합니다. 10700의 캐시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멀티 사용할 때도 프레임 드랍이 심하지 않을 거고요. 원컴 방송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저 정도 그래픽 카드면 QHD에서도 옵션 테이블 하면 충분히 고사양 게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 110만원짜리랑 이 180만원짜리는 아예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게이밍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AMD 걸로 한번 넘어갈게요. AMD 130만원부터 230만원 견적입니다. 자 AMD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아마 실제 판매 11월 6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 제품을 미리 예측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재미삼아 보셔도 돼요. 일단 강력 추천 CPU는 5600X 그리고 돈의 여유가 좀 있다면 5800X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당장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하신 분은 3600으로 갔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5600X나 5800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3번을 추가해놓긴 했습니다. 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달러값은 나와있는데 299달러면 세포하면 한 30대 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40만원이나 그리고 449달러면 지금 아마 1150원 40원 정도거든요. 50만초 나올 거예요. 세포하면 대충 그 정도 가격 3600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이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저는 무조건 5600X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셋 중에서 사실 밑에 건 들러리에 가까운 쿨러 같은 경우에는 5600X의 예상 발열은 아마 3600X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공랭쿨러 중급 정도 되면 커버가 될 텐데 근데 아시다시피 무법 무법 무섭잖아요. 특히 택배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피벼가 좀 높게 터지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저렴한 순행이라고 쓰세요. CT360 쓰든지 요거 7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니면은 NMX 240 쓰면 됩니다. NMX 240 무려 5년에 AS를 해줘요. 만약에 터지는 게 무섭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순행들이 터지면 어차피 회사에서 물려줘요. 제가 터져서 AS 받아본 적 있어요. 실제로 순행이 터지는 경우 200개 한 게 있을까 말까 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순행으로 가는 게 사용하는데 아니면 물건을 받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에는 B550 보드 중에 그것도 ASUS 보드를 넣어놨어요. 박격포가 저거보다 소폭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원본은 박격포가 저거보다 소폭 좋습니다. 근데 ASUS 터프 게이밍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초창기에 신제품이 나올 때 바이오스가 가장 안정적인 건 ASUS예요. 여러분이 별로 불편함 없이 쓰고 싶으면 베르메르 업데이트해서 저는 이 보드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B550 플러스 제품 경우 이거 M 붙었는 거랑 그리고 일반 풀 사이즈 보드랑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2.5기가 렌즈원하고 사운드도 ALC 1200이고요. 풀 ATX 사이즈라고 방금 얘기 드렸죠. 근데 20만원 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나는 그래도 전원본 조금 더 좋은 거 쓸래 하시는 분은 박격포 넘어가셔도 괜찮겠죠. 박격포든 지금 뭐 터프 플러스든 확인해 봤는데 둘 다 아시아이피 베르메르 지원 바이오스 올라와 있습니다. 공홈에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쓰셔야 되고요. 3번 게임의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있잖아요. 3950까지 커버되는 좀 과할 정도로 튼실한 전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도 가능하고 사운드렌도 하나도 밀리는 게 없는 스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22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좀 여유 있다면 요 1번 가지 말고 3번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어느 거 골라줘야 될지 저도 좀 망설여질 정도로 새 제품은 각자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램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했으면 그냥 뭐 삼성램 8기가 2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내하는 멀티 성능도 좀 중시한다 하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영상편집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2개 가서 32기가 가시면 될 거고요. 램오버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3200 메모리 삼성전자 거 쓰시면 돼요. 적어도 적용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램타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320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130만원 좀 된 분은 음 아까 본 2060 쪽으로 가시면 돼요. 조텍 플렉스 얘는 약간 고주파음이 있는 대신 저렴한 2060이고요. 밑에 갤럭시 DEX는 그래도 조텍보다는 고주파음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는 970 EVO 쓰시면 되고요. 이거 왜 EVO 쓴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죠? PM98A랑 만원밖에 차이 나니까 이제는 정품인 970 EVO도 괜찮을 것이다.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그러면은 웬디 4타 방식의 블루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는 2060 갔을 경우 시선이 550으로도 아주 충분할 겁니다. 아니면은 많이 600W 쓰셔도 괜찮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S830을 우선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면 얘가 상단에 2열이든 3열이든 어느 걸 꽂더라도 메인보드와 메모리에 간섭이 없어요. 조립하기도 펜 한 편이고요. 다만 단점은 LED 끄는 거 이런 거 기능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고 가끔 먼지 필터 스펀지에 펜이 닿아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펀지는 찢어서 갖다 버리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일단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직 앰버거가 풀리지도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뭐 어떻게 떠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잇무튼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견적 두 번째 견적은 얼마짜리 견적이냐면 180만 견적입니다. 180만지 안 보죠. 똑같이 5600X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지간해서는 2열 순행을 써라. 2번이나 3번 중에 가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터프로 넣어놨습니다. 터프 쓰는 이유 말씀드렸죠. 아마 초기에 가장 바이오스에 문제가 없는 게 아수스이기 때문에. 램 같은 경우에는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2666 8개가 2개 쓰시고요. 오버할 생각이 없다면 3200짜리 8개가 2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신형인 3070을 넣었습니다. 3070 EX 갤럭시 게 가장 지금 밸런스가 좋거든요. 소음 온도 전원부 온도 거기에다가 AS까지 특히 가격을 집어넣더라도 뭐 하나 크게 흠잡을 게 없는 밸런스 제품입니다. 이걸 우선 잡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거나 아니면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싼 맛에 조텍 엣지 트윙하셔도 괜찮습니다. SSD는 970 EVO 왜 추천인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골드급 파워를 추천드려요. 사실 750까지 갈 필요 없이 650으로도 커버가 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750 파워를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면 많이 클래시 2 700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케이스를 1140M을 쓰거나 아니면 DLX20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140이나 아니면 S830보다 돈 만원 조금 더 쓰더라도 DLX21 가는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요 케이스가 8만원 중반에 무려 0.9T에 가까운 두꺼운 간판 두께 140mm 펜 때문에 충분한 쿨링 확장성도 괜찮고 상단 순행도 간섭이 없어요. LED도 끌 수 있고 그다가 좌우 도어형 케이스라서 진짜 조립할 때도 크게 안 불편하고요. 이게 10만원에 해서 얘 이게 너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케이스 진짜 가장 추천드려요. 여튼 이렇게 짜고 내려왔을 때 5600X와 2070 그리고 순행 2열 조합은 약 1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비 포함하면 185만원 정도 하겠죠. 요 견적을 짰을 때 성능은 노 코멘트인데 아마 고사량 PC 국민 견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음 좀 비싼 견적이에요. 230만원 견적 230만원 견적인데 CPU를 5800X로 시작합니다. 5800X가 지금 적혀있는 달러가로 나온다면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5600X보다는 성능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게 영상 편집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나는 게임 할 때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좀 켜놓고 하신다. 좀 멀티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한테는 5800X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요거 고르시고 어 쿨러는 똑같습니다. 2번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쿨링이 충분하고요. 보드도 1, 2, 3번 중에 취향가 까세요. 1번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좋을 거고 2번은 전원부가 조금 더 튼실하고 3번은 모든 면에서 1, 2번보다 조금 좋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가 솔직히 초기 바이오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통 1번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3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그리고 16기가 2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은 8기가 2개로 충분할 텐데 영상 편집이라고 명목 사와 적어놨잖아. 포토샵하고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은 이제 또 16기가 2개도 괜찮거든. 둘 중에 양자택일 하시고요. 램은 오버를 안 할 때는 3200램 사시고요. 내가 수동 오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2666짜리 사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5800X는 그에 걸맞게 좋은 그래픽 카드 RTX 3080을 집어넣었습니다. RTX 3080은 아시제피 가장 밸런스 좋은 제품은 뭡니까? 터프예요. 이 터프 구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는 업자인데 불구하고 저게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2번 그 외에 아무거나 사실 그 학급은 구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터프 빼고 어떤 거 조텍 트리미티 아니면은 이엔텍 블랙 에디션 이런 거 그런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봐도 크게 성능 안 떨어지거든요. 갤럭시 뭐 SG 이런 거 어 물론 쿨링은 압도적으로 터프가 좋습니다만 다른 거 간다 해도 여름에도 문제 안 될 정도로 쿨링을 해주니까 그 외에 아무 것이 되겠죠. 보통은 자 이걸로 그리고 SSD는 여전히 구치고 에버 쓰시고 파워는 사실 GM750 써도 충분하지만 혹시 좀 난 넉넉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GM850 쓰시고요. GM850이 요새 인기가 넘쳐서 3080하고 조합할 때 그래서 품질 나는 게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NGXT C850 가면 됩니다. 이 C850도 시선이 OAM이기 때문에 엄맨히 따지면 품질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 GM850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4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케이스는 여전히 DLX2를 가장 추천드리고 요게 취향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 뭐 1240M 같은 거 보셔도 괜찮겠네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800X에 3080 3절 순액 거기다 850 파워가 넣었을 때 약 230만원 정도 합니다.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네피셔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내가 인텔에서 110하고 180만 사이 너무 크게 뻥 뚫렸다고 했잖아 그 뚫렸는 거를 채워주는 게 여기 130만원 견적이에요. 5600 이용한 견적 이제 이해됐죠? 중간에 견적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150만원 견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넓게 애매하더라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계신 분 예산 조금만 더 모으세요. 진짜 거기서 한 30만원 넘어와서 이 견적 가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3070 나오는 견적 지금 2060 슈퍼사기 안 좋은 시기거든요. 자 이제 진짜 넘어가서 인텔의 최고급 PC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텔의 200만원에서 280만원 최고급 PC CPU는 10700K의 폭은 10850K 양자태기를 하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얼마나 차이나요? 뒤에 코어 두 개가 더 많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한 20% 정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 차이는 약 10만원 정도 납니다. 지금 10코짤 CPU 가격이 정말 많이 착해졌어요. 1850K가 나오면서 어? 나는 10900 쓰고 싶은데요? 그거 5만원 더 주고 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0차 1클렉스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튼 인텔과 쓸 거면 이 둘 중에 하나 쓰세요. 그냥 10900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NMX 360 쓰든 크라켄 X63 X73 쓰든 리안니 겔러헤드 360 쓰든 셋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셋 다 한 번씩 품절 나요. 그러니까 품절 안 난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겠죠? 쿨링 성능은 셋 다 비슷하고요. 가성비는 NMX가 제일 좋고 서온 대비 성능 그리고 가격 밸런스는 리안니가 좋고요. 그리고 그냥 가장 성능이 좋은 건 X63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엣지로도 850K나 700KF 오버클럭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아주 높게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품질의 보드를 쓰고 싶다면 유니파이 쓰시면 돼요. 원래는 아펙스 추천했는데 아펙스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 메모리 8기가 두 개 적어놨는데 솔직히 이 정도 견적감은 나는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이번 가서 팅그루 익스트림 메모리 쓰세요. 이거 3600에 C14짜리 쓰면 유니파이든 게임의 엣지든 보통 4200은 쉽게 들어가요. 이거 써서 확실히 게임 성능 끌어땡겨 올리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아 참 원컴 방송하거나 렌더링 인코딩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삼성 메모리 16기가 두 개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 해서 딱 끝난다 하시는 분은 이제 3070 가서 갤럭시 이 EX 제품 추천드리고요. 아까 이번엔 싼맛이 쓴다 그랬어요. 소음 좀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넉해서 나는 280 정도 보고 10850K 갈 거다 하시는 분은 3080 사시면 될 겁니다. 참고 만 700K로 3080 가면 약 250만 원 견적되니까 뭐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보드 저렴한 쪽 가고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터프가 제일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80은 이 터프가 물건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외에 아무 3080 가시고 우선 순위는 EMTEP 블랙 에디션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 SG라든지 아니면 트리니티 같은 거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튼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써대요. 3080은 자 SSD는 970 EVO를 추천드리고 이 이유는 PM98A가 가격이 자꾸 찌끔찌끔 오르고 970 EVO는 내려서 결국 만원밖에 차 안내기 때문에 얘가 정품이거든요. 쓰기 속도 빼고는 또 큰 차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 그리고 2번을 두 번째로 추천드릴게요. 일단 쓰기 속도라도 조금 더 빠르니까 2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도 조금 더 싸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정도 되면 어지간했으면 추천 안하는데 진짜 2만원에다 아끼겠다는 극한의 가성비 챙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750으로도 3080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10850K 오버하고 3080 쓸 거면 어지간 850 가주세요. 그래서 3080에 10850K는 850W 파워로 가시고 3070에 1700K는 750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해도 70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케이스는 1200M을 골라놓긴 했는데 하드디스크 장착하실 분은 1200M을 비추천드립니다. 1200M이 DLX1보다는 약간 소음은 낮아요. 쿨링은 서로 비슷하고 조립하기가 더 편한데 하드베이가 약한 단점이 있어요. 하드를 장착하실 분은 DLX1로 가시고 안 하실 분은 양자택일 취향껏 가시면 될 거고요. 난 좀 고급진 거 어차피 최고급 핏인데 하시는 분은 메시파이 S2나 아니면 P6S나 아니면 디파인 7XL 이 셋 중에 가면 이 셋 다 고급케 있어요. 확실하게 마감이 달라요. 간판 두께도 다르고 소음도 다르고 콜림도 충분히 잘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견적들 평가를 내드릴게요. 일단 200만원 견적에 1700KF 3070 같은 경우에는 2080T와 흡수한 성능으로 모든 게임을 FHD 풀업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며 QHD에서 중업 상업으로 144를 나오는 게임들이 꽤나 많은 진짜 고성능 게이밍 PC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랩업을 꼭 해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080을 넣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30에서 240정도 견적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1700KF 3080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적은 1850KF 3080인데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CPU 코어가 두 개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러 코어로 뭐다? 원컴 박성 렌더링 인코딩 영상편집 게임도 하고 다양하게 즐기시는 분들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 작업도 하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요걸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850KF 3080 튜인레임까지 가면 약 27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이 튜인레임은 16기가 두 개로 바꿀 경우에는 한 290만원까지 견적이 나옵니다. 3080의 경우 2080Ti 대비 20% 높은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3090을 빼면 명시공이 최고의 게이밍 그래픽카드요. 3090하고 한 8%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3090은 굳이 갈 필요도 없거든요. QHD 244 모니터를 쓰고 싶다. 거기에다가 나는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 하시는 분한테 가장 최적이 되어있는 견적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850K랑 1950K랑 사실상 진짜 큰 차이 없으니까 어제에서 1850K를 추천드린다. 로 이 견적의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해놨네. 어 미안해요. 이거 수정했어야 되는데 얼마냐면은 음 240만원부터 500만원 240 아 자 못 지웠다. 240만부터 5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베르메르 최신제품 5900X에서 5950을 사용한 견적이고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자 게이밍 QHD100에서 144 게이밍 5K 거기에 최고의 멀티 성능 최고의 멀티 성능 이란 건 뭐죠? 어 작업에 좋다는 거예요. 렌더링 코딩 이런 거 같이 했을 때 가면 좋은 견적입니다. 자 일단 CPU는 5950X와 5900X를 넣었어요. 예산에 따라서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되고요. 5950X는 한 7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예상입니다. 5950X는 100만원 조금 넘지 않을까요? 어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달러가가 799 549 달러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사실 얘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러분은 예산에 따라서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적급에서는 그냥 공랭쿨러 어제 가면 쓰지 마세요. 공랭대장춤 되면 5900X는 버틸 것 같긴 한데 아시세피 택배 파손도 많고 그래 크다는 쿨러를 살면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높은 부스트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쿨링이 좋으면 잘 터지거든요. PBO 기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다 순행으로 걸려놨어요. 자 1번 NMX는 가성비 쿨러 2번 X63은 팔방미인 3번은 이쁘고 밸런스 좋은 가격도 그게 비싸지 않은 그런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2, 3번 중에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B50 게임이 엣지 정도 되면 사실상 뭐 5950도 버티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3950도 버텼었거든요. 둘이 전력 소비장에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요거면 충분하고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확장성이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X570 터프 플러스 가면 됩니다. 아수스가 초기 바이오스가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확장성도 보고 싶고 진짜 튼실한 전원부 있는 보드를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X570 워로스 마스터나 B50 워로스 마스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만 550 유니파이도 나온다는데 그거 나오면 내가 이제 따로 언급해 드릴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 3200이 지원되니까 3200 16기가 두 개를 넣으시거나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XMP 적용되는 뭐 네오램 이거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거든요. 16기가 두 개 치고는 요거 사서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32기가에요. 16기가 두 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뭐 최고급 게이밍 제품이니까 아니면 최고급 멀티 성능 PC니까 예산 아끼지 않고 뭐 3080에 3090 때려박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게이밍은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면 하시는 분은 참고 치고 넣어도 되겠죠. 근데 저건 적당히 저 정도면은 QCD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택이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터프는 매우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외에 아무 3080 산다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갤럭시 EX는 지금 아마 물량 파는 데가 좀 있지 싶은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GPGPU로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아무 3090 쓰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비디오 메모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3090 갈 수도 있습니다. 3090은 3080T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뒤톤스 맞을 것 같으면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SSD는 970 EVO를 넣어놨는데요. 뭐 EVO 플러스 쓰셔도 괜찮고 여기서부터 일단 사실상 너무 비싼 제품이니까 예산을 굳이 아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1TB짜리 쓰실 거면 아니면 2TB짜리 그냥 EVO 플러스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나는 예산 그래도 아낄고 싶다 하시는 분 PM98A 가면 괜찮겠죠. 사실 3번이 필요하나 싶은데 이견 저게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M850 정도 가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저 두 개 CPU가 전력소비량이 좀 있을 거고 308이나 309까지도 쓸 견적이니까요. 그리고 아예 나는 진짜 파워 튼튼한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 시소닉 프라임은 자타 공인에 진짜 좋은 파워거든요. 이거까지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850이 품절 나면 NGXT C850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을 안 아꼈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케이스에 돈 좀 투자하세요. PU-S 요새 조금 물건이 풀린 것 같은데 요거 가셔도 괜찮고 요거 물건이 없으면 디파인 7XL 가셔도 진짜 만족할 겁니다. 얘가 전면에 막혀있긴 한데 측면 에어홀이 워낙 넓고 그리고 확장성이 좋은 케이스예요. 쿨링도 괜찮고요. 소음도 잘 잡아주고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가격 비싼 거 빼고는 요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두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하고 가격만 살짝 얽어드리겠습니다. 5900X에 3070 그리고 게임이 엣지 갔을 때 한 24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내 예상 가격이 5900X에 3080 가면은 한 뭐 음 어?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 6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268만 8천원 정도로 약 30만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자 5950 넣고 3080 넣었을 때는 한 347만원 정도 하고요. 그럼 340만원 50만원 정도 사야 하겠죠. 거기에다가 진짜 제일 좋은 트링렘하고 막 어로스 바스트하고 꽉꽉 때려 박자. 상공군을 넣고 그럼 거기 500만원 가까이 하는 견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진짜 넉넉해서 나는 신경 안 쓰고 제일 좋은 거 쓸래 하시는 분 이 500견제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아직 출시되지 않은 베르메일의 예상 견적도 한번 같이 짜봤고요. 그리고 당장에 출시되서 인텔 거랑 급하게 사야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채로운 견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중간 라인업에 쓸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CPU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요. CPU 지금 올릴 때도 또 중간 라인업이 없어요. 지금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견적 보실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음 뭐 다음번에 또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12월 견적을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수고 많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빠이빠이